이러한 기능적인 디자인으로 인기를 얻게 된 옷이 바로 누구나 한 번씩은 갖고 있을 청바지죠. 처음 청바지를 구한한 리바이스 창업자 리바이스 트라우스는 천을 파는 사업을 했지만 실적이 좋지 않자 광부가 있는 작업용 바지를 만들어 보기로 한 거죠. 내구성을 높이려고 질긴 천막천을 사용했고 때가 덜 타도록 푸른색 인디고 염료로 천을 물들였고 1872년에는 재단사 제이콥 데이비스가 주머니가 잘 찢어지지 않게 내 귀퉁이의 구리 못을 받고 이것을 이듬의 특호로 등록했어요. 이것이 구리 단추의 시초인 셈이죠. 청바지에 구리 단추를 달자 헐렁한 주머니는 단단하게 고정됐고 아무리 무거운 물건을 담아도 주머니가 잘 찢어지지 않아서 미국 전역에 청바지 붐을 일으켰다고 해요. 구리 단추 하나가 청바지를 지금까지 존재하게 한 셈이네요.